예수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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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.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. 한 번도 친부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. 주 은총 있는 종들이 주 아메아 비옵니다. 주 예수 몸을 좋아하고 날 몸에 주소서 주 예수 믿고 따르며 주 말씀하는 우리를 주 예수 믿고 따르며 온몸에 주셔서 최수의 바자의 맨날 젖어보다는 도리는 주 앞에 잃다 할 때 주 앞에 가소서 주 말씀은 여기 있으니 그 성령 동을 가지고 주 위에다가 싸놓을 때 다 승리하게 해 아멘 노시아 이 소식 좀 봐라 영광의 주 창빛이 되신다 맘에서는 이 밝은 빛으로 영원한 구원 이 기쁜 소식 번쩍하라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번쩍하라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번쩍하라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번쩍하라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번쩍하라 이 기쁜 소식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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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도움이 부르시고 하늘듯이 전하여